첫 번째 문제 24시 열람실이 있는 곳은 우총관 두 번째 문제 문제가 외쳤다 일단 학시장에서 파는 우산격 된장찌개 그리고 함박 카레동 소세지 오므라이스 새 메뉴를 더한 값은? 마인척업 아 대왕소세지랑 헷갈렸어 정교육 교과교육과정 외에 별도로 개설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성대 교육 목표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이고 창의적 전문인 포용적 사회인 열린세계인을 갖춘 교육과정을 아 이 문제 왜 이렇게 해결해 패스할게요 다음 문제 아 이 문제는 좀 그래도 정상적이네요 우리 학교에서 프린트 할 수 있는 6곳 중 5초 안에 3곳을 말씀해 주세요 상상관 2층 상상관 지하 2층 영국은 그렇지 다음 다섯 번째 문제 트랙 문제야 트랙 문제 커 큰 정보 크다 뭐가 큰 정보 정보가 커 큰을 영어로 뭐라해 비 비 어 그리고 이제 정보를 영어로 딱 해가지고 합치면 돼 비트웨터 트랙 마치보기 트랙 중 원하는 트랙을 수강할 수 있는 하쿠라고 아 아 상상력 인지학부 그 상상력 인지학부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면 돼 상상력 인지학부 관련 문의사항은 어디 문의하면 되나요 나 진리관 4층에 상상력 인지학부 교합팀이 있어 아하 이렇게 좋은 학부가 있다고? 얼른 가야겠는걸? 따라와 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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